고추록으로 드러난 이정근 게이트의 실체는 이제 국민들이 더불어돈봉투당과 헤어질 결심을 할 것입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된 통화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송영길 대표 선출로 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두 사람은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직이라는 핵심 당직을 깨찼습니다. 민간업자와 문재인 정권 간 불법 청탁에서 시작한 이정근 게이트의 실체는 결국 민주당 당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귀결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2021년 5월은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점이었던 시절로 국민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절망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돈봉투를 뿌렸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쇼핑백 가득히 대장동 거문돈을 채워 받아갔습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부스럭거리는 돈봉투를 죄의식 없이 뿌려대는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검찰 탓은 이제 민주당 모두에게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반성과 사과는 민주당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 모양입니다. 이후 민주당의 대응 방식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모해 민영화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토착비리 부정국배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방사능 밥상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정근 게이트를 덮으려고 또 어떤 괴담을 퍼뜨릴 것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을 사랑했던 국민들은 이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민주당을 보며 비장한 결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더불어 돈봉투당이 된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앞으로 청념, 도덕이라는 단어는 입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